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안 됐어요 모두 고생했네요 셔트오프 아주 셔트오프 V에 방송하다가 그 노래 나온 거 어떡하지? 아 됐다 됐어 시작됐어 시작 축하 1단 너 왜 순서를 안 찍히니? 레디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볼루입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 갔다 왔죠? 서울 뮤직 페스티벌 페너스틱 아니 오늘도 역시 연재 포에버에버 연재 드리기 와가지고 응원 막 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오늘 무대 마치고 왔습니다 오우 이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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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늘 저희가 그거 던졌잖아요 인형 해치 받으신 분 계실까요? 너무 죄송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 던졌는데 어? 그 팬분 머리를 콕 맞으셔서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콩콩 아프셨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진짜 열심히 던졌거든요 근데 그 인형 자체가 안 날아가더라고요 안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던졌는데 당연한 감각을 상실했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백축하 합니다 이백축하 합니다 이 악기 이백축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저희가 이백일 축하하러 왔어요 맞아요 이백 벌써 이백일이에요? 이백 이백일이면 한 몇 달이지? 한 6개월 6개월 정도 조금 더 6개월 6개월 완전 작동이다 벌써 시간이 너무 좁다 이제 네비 도리미 젓가락 던져줄 타이밍인데 플라잉 젓가락 이거 근데 많은 팬분들이 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젓가락 던지시는 젓가락 던지시는 오늘은 어디서 젓가락 안 날라오나? 원래 원래 앞에서 날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맨날 캐치했잖아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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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티라미스라서 맞아요 내가 잘 도를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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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러분 저희가 이백일까지 일단 올 수 있었던 분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소리인데요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맞아요 먹기 전 이게 마이크예요 소감 한마디 이런이부터 이런씨부터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벌써 다이어트 됐는데 아이고 우리 뽀애보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거슬만 하고 음 음 아오 그랬다 내 마음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쵸? 사랑해요 진짜 한 거 많이 들었다 그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김이랑 김이랑 네 왕시현 네 저는 오늘부로 성을 바꿨어요 왕시현이라고 아 왕시현 김이랑 김이랑 왕시현 아 왕시론 뭐야 왕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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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날 이백일까지 엄청나게 빨리 온 거 같아서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세상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동안에 솔직히 오늘 할 말 만족모레 말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포에버 분들이랑 이렇게 이백일 동안 함께하면서 되게 앨범도 두 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만난 거 같은데 되게 뭔가 추억을 그래도 많이 쌓은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엄청 기뻐요 근데 이제 오늘도 오늘 같은 오늘도 포에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행사 덕분에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기뻤고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닐게요 그니까 저희가 한번 보자 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니 그냥 되게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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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일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에버골로 멤버들과 에버골로 멤버들? 에버골로 멤버들과 그리고 포에버 포에버 분들 포에버 맞아요? 포에버 분들께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일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0일 너무 축하해요 우리 300일, 400일, 1000일 이렇게 다 5000일 이렇게까지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거죠? 365일이 1일 아니죠? 네 그러죠 저희가 지금 200일이나 된거에요? 아 네 다음은 우리 시현이 말처럼 165일만 더 있으면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30일이 1일 일단 저희 200일까지 오는데 우리 포에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또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앞으로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해주실거죠? 예 네 뭐에요? 설명하셔 설명하셔 여러분 뭐 왜 갑자기 소리가 꺼져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오래오래 봐요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0일을 생긴게 진짜 얼마 안된거 같은데 뭐야? 뭐 하시죠? 뭐 하시는거죠? 저희 여기 지금 망하고있잖아요 네 망하고있잖아요 망하고있어요 아니 꿀찬 아니에요 꿀찬 아니에요 성격 쓰시네 아니 짜증나 아니 저희가 200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데뷔 쇼케이스를 한게 진짜 얼마 안된거 같은데 이제 벌써 두번째 쇼케이스도 끝내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포에버 분들과 함께해서 좋았고 200일 동안 우리 멤버들도 진짜 큰 탈 없이 잘 활동 마무리해서 너무 좋고 앞으로 볼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에버와 에버블러 모두 화이팅 화이팅! 기분 좋아지? 좋아 이제 온다 네 나트! 저는 마지막으로 우선 우리 포에버와 에버블러 모두 모두 200일 축하하구요 예이 예이 또 이제 저희가 20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저 집중해주실래요? 아 네 집중 집중 집중해 박수 짱짱짱 지금 이러면 저 끝에 집중 안해주세요 죄송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제나 정말 포에버 이름처럼 영원히 함께 할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 이orsch가 캐릭터에서 눈을 못 뗀다는 제보가 들어왔def 우리 이러니가 캐릭터에서 눈을 못 뗀다는 제목이 들어왔어요 아샤 얘기할 때 이거 보고 있었어요? 아샤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샤! 잠깐만요 제가 봤어요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치? 어쩜지 나 머릿속에 말했어 알지 알지 이것은 머리 이것은 말이 아니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아샤잖아요 아니요 집중 완전 잘해요 지금 옆에서만 깐짓한다는 그러니까요 뭐하고 있었어요? 이거 시력검사하고 있었어요 몇개 이게 너무 가까운거 아니야 시력검사 가까워도 좋았잖아 이러니의 성폭발 이러니의 리액션 저세상 텐션이야 와우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커질 싫어 기분이 커질 싫어 커질 싫어해요 약간 모자이크 처리된 그런 스타일인데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얼굴이 안보여야지 그런거야 멋있다 색이 안 보이는데 제가 먹고싶어서 그런건 아닌데 팬분께서 케이크 먹으라고 하시니까 상체도 먹어봐야겠다 여러분 200일 축하해요 축하 여러분 고마워요 축하 축하 다들 그거 알죠? 티라미수 먹을 때 숨 쉬면 안되는거 기침하면 잠시만 잠시만 우리 사이 좋아하고 서로 먹여주는거 어때 이거 드리고 드려 드려 아 지금 먹먹찌기만 이는 모르는거 아니에요? 먹먹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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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아입으로 와우 어때? 음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음 나는 아 200일인데 치킨 안 치킨이 먹고싶어 치킨 원래 티라미수 진짜 최애 케이트였는데 저희 치킨 아까 먹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미 치킨 왜 티라미수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맞아 너무 좋죠 아이고 잘 먹어 와우 좋아 좋아 여러분 맛있네요 역시 아주 맛있어요 케이크는 최고야 맞아 코에크 뭐야 케이크는 아 너무 맛있어 우리 그런거 얘기해보자 뭐 음 200일이니까 네 200일 동안 음 뭐가 가장 즐거웠는지 근데 사실 그런거 많이 했어 그러면 앞으로 뭐 해보고 싶은거 음 저희가 음 음 나는 어 네 잠깐만요 그 천일 때 천일 너무 많이 나왔나? 아니요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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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동의하십니까 저는 천일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너무 좋아요 와주실거죠? 근데 뭐 우리 밖에 없으면 어떡해 저는 천일 했는데 너무 추악해 여기서 또 케이크 먹고싶어 거기 빌렸는데 어 어 그게 없네 뭐 이런거 아니야 우리 뽀야보분들은 와주시고 맞아 맞아 항상 와주셨잖아 항상 와주실거야 꼬야 그렇고와의 꼬야 꽉 꽉 꽉 초대장 해주면 다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초대장을 쓰자 그때는 맞아 저희 근데 쇼케이스때도 그렇고 항상 직접 쓰읍 써요 네 저희도 직접 써요 맞아요 맞아요 TMI인데 진짜 컴백 쇼케이스도 그렇고 데뷔 쇼케이스도 그렇고 앞으로의 쇼케이스도 그렇고 그 손 그거 있잖아 여권 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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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폴트 그리고 이번엔 여권였나 거기다가 뒤에 저희 그 침필 진짜 직접 아 진짜 아 아 네? 제가 잘못 알았나 아니 일단 네 일단 저희는 손으로 정말 한으로 천일 천일을 먹으시다 천일을 먹으시다 누구야 그러면 천일 파티에 오셔가지고 다같이 다같이 천일을 먹는거야 다같이 먹는거야 우리끼리 먹지않아 천일 천일 소금이 있었네 무인도만 아니면 무인도만 아니면 없으신대요 무인도요? 같이 갈까요? 아니면 뭐 절? 어 음식 음식이 없는 파티는 어때요? 그게 파티였죠 그렇게가 안되는데 아 그러니까 파티는 무조건 음식 그러니까요 맞아 케이크 무조건 일단 케이크 고기 고기 너무 좋아 고기 고기 구워먹고싶다 아 과일 과일 좋아해 저 과일 진짜 좋아해 우리들이 먹고싶은거 아 포에버 분들은 만약에 파티가 열리면 뭘 먹고싶은데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우리랑 저희 고기 약간 치킨 피자 이런건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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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를 취하라 그리고 중요한건 단호점이 있어 점 귀여운 포즈를 취하라 200일 기념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근데 단호하게 얘기하셨으니까 귀여운 표정 아니고 귀여운 포즈잖아요 표정은 단호하게 어 오케이 포즈는 귀엽게 포즈만 귀엽게 편한 단호 해야돼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더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둘 셋 나도 화난거 같아 아 이거 아니야 마네킹 챌린지 알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요즘 뜨는데 이게 뭐야? 나야? 모니터하는데 진짜 많이 추워 많이 추워 아니 아 진짜 정지 야 여러분 또 보고 싶은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보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아 너무 웃기다 뭐든지 뭐든지 아 진짜 웃긴다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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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으시네요 시크한 표정 포즈? 시크한 포즈 그러면 이번에 얼굴은 귀엽게?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왓씨 어렵다 근데 해보자 쟤는 맞지? 포즈는 시크하게 포즈는 시크하게 포즈는 귀엽게 포즈는 시크하게 하나 둘 셋 근데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아니 표정이 귀여우니까 포즈가 아니라 귀엽게 느껴나 다시 다시 시크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잠시만요 둘 셋 손 메밀기 둘 셋 동시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아니 언니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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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도 안 시크하세요 왜요 저희가 시크해요 이거 다 시크하세요 아니면 에크 과자 과자 뭐예요? 다들 먹는 걸 정신 팔렸어 갑자기 과자 뭐야? 그냥 테이프 먹으려고 그냥 빵 티라미소가 맛있네 이거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라 심심한 느낌? 이거 맞았다 씹어 앙냠냠냠냠냠 옴뇽뇽뇽뇽뇽뇽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에 다들 뭐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 이제 12시가 다 돼가지고 응 저희가 스케줄 끝나서 와가지고 12시 되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200일이 지나기 전에 맞아 12시가 지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산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세 번 잡고 세 번 잡고 어디 가세요? 아니 제가 이거 아니 언제까지 약간 수업시간이 되게 딴짓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지 1분이 정상입니다 2분이 정상입니다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말 안 듣고 약간 그럴 스타일 약간 수업시간에 과학하는 그런 스타일 맞아요 시간에 국어하고 그럼 뭐야 아 근데 진짜 200일인 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100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니까 100일이라고 나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벌써 200일이야 그러게 언니가 놀래셨다고 한 번 맞아 우리 100일 때도 케이크 불었잖아 맞아요 그거 여기서 200일 기념 옆에 있는 멤버 칭찬하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볼까요? 자 시작 시작해봅시다 저기부터 아 거기부터? 도산 우리 아시아는 아시아는 굉장히 길고 뭔가 좀 길게 잘한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나한테 너무 부러워서 그럴 수 있지 뭔가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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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길고 길고 또 길고 플라밍고 아니야 플라밍고 뭐야 플라밍고 패션 센스도 너무 진짜 부럽고 뭔가 항상 아시아는 잘 이렇게 꾸미는 것 같아 예쁘게 잠시만요 자기가 잘 스타일링이 좋다 네 스타일링이 좋다 갑자기 집중하는 척 하지마 그리고 방금 안 들었어 방금 안 들었어 우리 아시아가 되게 엄청 은근히 엄청 멤버들 잘 챙기거든요 맞아 항상 감동 먹을 때가 많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는 거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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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짭 이거 뭔지 모르지 다음 자 다음 톡톡 나 집중 좀 해주세요 나 집중 좀 해주세요 언니야 세라 번째 해당 해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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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눈에 아홉 아홉 지금 보자 주먹 주먹 주먹으로 나중에 그 중에 안 먹지 봐봐 전 김시연씨 오케이 지금 이제 이유언니의 칭찬을 넘어가 보자면 난 사실 이유언니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어 뭘까요? 나는 이건 좀 TMI긴 한데 난 이유언니의 머리끼리가 너무 부러워 뭐야 뭐야 아니 저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 첫 번째잖아 머리 길이 이게 부럽다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비밀 비밀 목사로 따라와 저 배만 따라와 좀 나와봐 아니 저는 머리 긴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머리 길이가 조금 짧아졌거든요 근데 언니 머리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일단 아무튼 부러운 점 1 칭찬 아니고 부러운 점 얘 부러운 거 1번째고 칭찬을 해볼건데 이유언니가 텐션이 진짜 꺼지는 날이 없어요 아 저희는 맞아 아 이제 집중 안해서 내가 주먹질 좀 했어 언니가 머리를 다 하고 싶어요 왜 집중 안하자고 머리로 아무튼 그래서 이유언니 칭찬을 해보자면 저희는 좀 되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막 수단이 끝나면은 되게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막 하잖아요 근데 이유언니는 항상 밝아 아니 그래서 언니의 밝은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 애들이 막 죽지 않고 언니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유언니 그 말문이 터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뭔가 되게 재밌어졌어 언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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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진짜 이유언니가 완전 너무 재밌어요 저는 나?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만 웃어줬다? 네 애들 아무도 안 웃어줬는데 애가 제 취향 저격했나보다 아니 근데 온다 웃는 거 따라 할 수 있어 하 이러고 아니 이거는 차에서 웃으리고 그리고 평소에 평소에 웃을 때는 약간 숨 넘어가기 웃는 거 맞지? 아 왜 웃어? 아니 웃는 거 못하겠네 이렇게 웃더라고 나는 응 나는 미아한테 칭찬해 볼게 네 일단 나는 미아한테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뭘까요? 뭘게 해요 얼굴 얼굴 살이 안 쪄 맞아 잠깐만 나도 부러워 맞아 진짜 부러워 근데 진짜로 애 빼고 우리 다 맨날 뭐 이제 막 뭐 먹거나 이러면은 보통 살이 다 얼굴로 먼저 빠져 맞아요 그럼 이제 막 사진 같은 거 찍어놓으면은 볼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생긴 놈 말이지? 했는데 얘는 진짜 얼굴이 맞아 맞아 헐쩍해 헐쩍해 헐쩍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야 나는 그게 진짜 너무 부러웠고 인정 아니? 여기가 진짜 볼살이 맞아 볼살이 커지고 약간 엄청 갸름해 그건 진짜 부러워 그건 그냥 부러운 거 칭찬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부러운 거 부러워 여기 근데 여기 얼굴이 자주 붓는구나 이렇게 우리 저희 다 잘 붙여서 근데 붓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 안 붓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야 맞아요 누구도 아 여기 입고싶어 맞아 나 여기 안 입고싶어 우리 집 강아지도 잘 모르는 거 귀여워 그리고 그리고 칭찬을 해볼게 응 그리고 되게 은지는 차분해 음 어떤 상황이 와도 맞아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도 항상 차분해 일정해 완전 일정해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그래프가 되게 일정한 편인가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게 좀 나한테 칭찬이야 응 고마워 칭찬해 그러면 그만 먹고 내가 언니 칭찬해 볼게 칭찬해 볼게 칭찬해 너 왜 우리 손 먹는 데는 왜 방해해 그러니까 언니 칭찬해 볼게 응 나는 언니의 이 밝음이 너무 좋아 언니 너 어느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아 맞아 그리고 긍정적인 게 너무 좋아 맞아 나는 언니 말대로 약간 차분해가지고 약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그냥 일정한 일정한 느낌인데 여기는 항상 긍정적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부러워 아 그냥 그게 너무 좋아 칭찬 칭찬 맞아 고마워 낼름 그리고 우리 우리 시현은 참 칠칠치 못하는데 아니 근데 부러운 점은 머리숱 아 진짜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머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맞아요 진짜 부러워 머리숱이 모발이 참 많죠 그리고 진짜 건강해요 맞아 머리가 건강해 고마워 이거 칭찬이야 내가 진짜 좋은 거야 강화하지 나도 강화하지 아 그럼 제가 칭찬해 볼게요 일헌이는 아 저는 일헌이의 외모 중에서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진짜 눈이 항상 초롱초롱해요 맞아 그래서 눈물 부인 것처럼 슬픈 눈 렌즈를 안 깨렸을 때도 항상 눈이 초롱초롱 눈물 맺힌 것처럼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웃는거 아니지 울지마 연습생 때부터 맨날 슬픈거 아니지 연습생 때부터 저희 막 장난으로 이렇게 멤버 초상화 그리고 이러면 일헌이 눈은 항상 이러면서 맞아 만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게 일단 일헌이의 반짝거리는 눈동자 네 반짝거리는 눈동자 반짝이는 그게 진짜 이쁜거 같고 그리고 뭐랄까 그랬네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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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얼굴이 작아 아 잠시만 완전 콩같이 작아 콩같이 작아 콩같이 작아 아 진짜 다 알만한 칭찬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정이 예뻐 정이 예뻐 정이 예뻐 목소리가 되게 귀여워 맞아 그거 다 알만한 칭찬 아 맞잖아 목소리 귀여운거 다 알지 응 다 알지 알지 그냥 진짜 자체로운 노래 어 예뻐 그냥 예뻐 맞아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 아 되게 예쁜 것보다 행동이 사랑스러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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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나오잖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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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주라고 이러니까 맞아 온다 언제나도 언제나도 여전자이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모든 일을 할 때 아무리 우리 지쳤을 때도 있는데 근데 온다 되게 모든 일을 해야 열심히 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맞아 고맙다니 예의 되게 만약에 본인이 왜 그래요 아 정말 조금 더 느끼면 진짜 짧은 시간에 빨리 고치고 이렇게 느는 편인거 그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누가 지금 지어짜기 되려라고 지금 아니에요 저기요 진짜 지어짜으면 이런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진짜로 진짜 지어짜기 진짜 지어짜기가 뭔지 보여드려요 언니 지어짜기 해봐 언니 팔 줘봐 아니 잠시만 우리 우리 에버글로우는 네 다 예뻐 다 예뻐 완벽해 완벽하고 못하는거 없잖아 우리 에버글로우는 항상 열심히 하지 잘 먹고 무대를 잘해 잘 먹고 완벽해 그냥 완벽해 맞아 이게 지어짜기에요 저희는 지어짜기 아니라 진심인데 저희가 좀 서툴러서 그래요 표현이 서툴러서 사실 억울거리거든요 저는 이런거 나도 맞아 저희가 너무 친하다보니까 맞아 손가락 펴고 그래도 내 맘 알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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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갔나보다 알죠 아니 알죠 언니맘 알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진짜 정신없다 진짜 정신없다 여러분 자 여러분 벌써 12시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200일 축하러 왔으니까 12시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12시가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딱 59분에 종료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4분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서 사실은 앞에 저희 폭죽이 터졌잖아요 아 거기서 TMI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공연하다가 그 후렴거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폭죽이 딱 터졌는데 여기 앞에 스탠딩에 서 계시는 분이랑 눈이 마저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Beim 그 분은 보셨음 이렇게 해outhe고 다행히 방송원에 그게 풀샷도 들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놀랐을거에요 맞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깜짝 놀랐다는게 오늘의 TM 저희가 폭죽에도 되게 잘 놀라고 제목에 체인 있잖아요 그거 항상 얼굴에 맞는거에요 근데 티 안날나오셔서 엄청 많아요 폭죽은 항상 여러 번 터지는데도 맨날 터지데도 놀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돼 이제 꼭 터질거야 알고 있는데 놀래 폭죽을 너무 무서워요 폭죽 어딨지? 오늘의 폭죽은 어딨지? 오늘 한번 터뜨리고 마무리 해볼까? 오케이 좋아 터뜨린다 그럼 저희 200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오늘의 폭죽! 오늘 약간 그 해치인형같은데 아 이거 해치인형이네 그러면 지금 57분 7분이니까 이제 슬슬 59분에 저희가 딱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모멘트 근데 진짜 시간 빠르다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시작할까? 약간 뭔가 느낌이 좀 이제 1년도 금방 오겠다 1년도 금방 갈 것 같아 165일만 기다리면 돼 진짜 영원 우리 1년이 되면 또 축하를 해봅시다 그때도 네 아주 좋아요 우리 영원님 축하할 일이 많잖아요 맞아 맞아 얼마나 많아 사람을 향해 쏘지 마십시오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화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쏠게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 여러분 내일도 우리 어디서 만나요? 아 파워 오브 케이 맞아요 맞아요 내일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봐요 좋아요 200일 축하해요 축하 축하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어요 잘 자요 제가 인사를 하고 판매를 해드릴께요 턱이 좀 나갔어요 하나라도 퍼뜨릴께요 레디 얼라잉 감사합니다 에버드렉이었습니다 2년도 축하 2년도 축하 2년도 축하 이거 안 터졌어 여러분 고마워요 1년도 잘 고마워요 2년도 축하 2년도 축하 3년도 축하 3명씩 그거 할까요? 여기 안아져 있나 과연 저 카메라에 인사 못 빠지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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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잘자요 200일 축하해요 안녕 200일 축축축축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잘자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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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어머 이게 뭐라 사랑해요 그 한마디 참 좋은 날 안녕 안녕 축하하고 잘자요 끝나네요